괜찮아 잘될거야 이번에는 포천상공회의소 이민영 회장님과 기부참여 회원사 대표님들 모시고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셔보죠 어서오십시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포천상공회의소 이민영 회장님과 그리고 청려기업 여울계사 대표님들께서 무대 위로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다음대로 잘 보이게 서주시죠 제가 회장님 바로 옆에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상공회의소는 기업과 기업 또 사회와 기업을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기업과 또 사회 근간에 사람이 있고 또 그 기업도 사회도 또 어려운 시기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이웃들을 이럴 때일수록 더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포천상공회의소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? 기업도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지만 기업인들이 이 시기에 추임 시기에 한 번쯤은 우리가 불우한 이웃들을 돌봐주고 같이 함께 넘어가야 되냐고 맞습니다 어려울수록 힘을 모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동참 동참으로 더불어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많이들 부끄러우신가봐요 자랑스럽게 인사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신북면에서 통영사체로 통영사체로 운영하고 있는 정선 대표입니다 작지만 같이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그 말이 마음을 얻었습니다 네 저희도 행복합니다 네 자 그럼 준비해주신 소중한 성금 저희가 필요한 곳에 잘 쓰도록 하고요 앞에 준비된 모금함에 성금을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 보내주시죠 네 자 나눔에 있어서 네 나눔하면 또 리더의 역할 현실 이런게 또 느껴지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네 보청상국회의 회장님과 대표님을 통해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임민영 회장님과 기부총회 형사 대표님을 감사드리고요 자 그렇게 선도적인 역할을 또 자처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바로 NH농협은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철윤씨 나눔 명문 기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? 어 왠지 나눔 명문하면은 나눔은 내가 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명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1억원 이상을 기부하는 기업을요 예우하는 사랑의 열매 기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2019년 포천시의 나눔 명문 기업 1호가 탄생을 했고요 3년 만에 오늘 나눔 명문 기업 2호가 이 자리에서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주인공 박윤경 NH농협은행 포천시 지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 올라와 계셨습니다 난 빠지지 않는다 명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요 네 자 NH농협 포천지구가 올해보다 뜻있게 기억하기 위한 결심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나눔 명문 기업일까요?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농협을 지역 주민들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날씨가 앞에 추워져서 포천 시민들이 있기에 농협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번에 성금 1억원에 기부하고 나눔 명문 기업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네 아 정말 큰 마음을 선뜻 이렇게 내주시면서 나눔 명문 기업의 이름을 올리게 되셨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사정이 어려운 이웃분들께도 은행의 문을 한번 열어주실거죠? 네네 그렇습니다 소외되고 버려진 이웃들을 위해서 좀 더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눔 명문 기업의 이름을 올리게 된 NH농협은행 포천시 지부 성금은요 저희 가장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준비된 모금판 안에 성금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야 이렇게 큰 금액을 선점 투척하기가 참 쉽지 않으셨을텐데요 명문 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박윤경 지부장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역에는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크고 작은 기업들이 참 많고 이게 또 지역, 지역민들에게 나누는 뭐 그런 마음들 따뜻한 것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오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자리가 상당히 춥습니다 춥지만 또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느껴지는게 바로 이분들 덕분이 아닐까 싶고요 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착한 기업인분들 조금 더 모셔볼까요? 그럴까요? 네 저희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올라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등장부터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시는 분들은 일단 표정부터가 좀 다르신 것 같죠? 네 그런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릴까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필호 떠나는 세계여행 도순2 조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옆에서 소개한 하필성 암반의 모 기업인 권아 엔지니어로 계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내 총면을 읽는 소나테크입니다 박중하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나테크 박중하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동양식자지마트 총괄회사 임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동면에 있는 천보계획 박상민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박협의 대표님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으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제 초별에 매주에서 많았을 때 독보노인들이 많이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굉장히 가보신다 보니까 이런 현재의 측면에서 기억이 나요 네 주변에 보고 이렇게 따뜻한 위에서 돌아보게 되셨군요 네 네 자 그런데요 여기 다 대표님들 오셨는데 유일하게 주임님이 직원인데 네 나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거노인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제가 회사를 대표해서 도슨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이정도 뭐 직원분 계시면 대표님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모두가 이제 나눔을 실천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 이 나눔을 꼭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한 말씀 혹시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다른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어떤 분께서 얘기해 주십니까 네 네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네 네 저희가 나눔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 네 저희 주식회사 동양시차제 마트는요 포천시 주민분들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이 자리에 찾아뵙습니다 저희 회사 박용만 회장님 이하 저희 임직원들은 저희 포천시 주민 여러분들께 저희 회사의 영업이익을 조금이나마 버템이 되고자 뜻있게 이 자리에서 참석을 하게 되는 점을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업이익이 곧 나릅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구요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성금이 혹시 이런 곳에 꼭 좀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게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세계인을 보고는 협회관문관입니다 저희 우크라이나는 더 줄텐데 그쪽에도 좀 쓰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이제 포천시를 벗어나서 더 이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네 적쟁에 또 이렇게 많은 피해를 겪고 있을 또 해외에 있는 이웃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구요 또 어디다 좀 기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를 마찬가지로 포천시에서 사업을 했지만 포천시와 유흥민들에 대해서 많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뭐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 너무 감사드리구요 착한 경험의 단체의 소중한 성금은 우리 주변에 힘든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에 준비된 모금함에 성금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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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자 들어오실까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세 분 함께 오셨나요 네 쭉 자리해 주시구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좀 대표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먹거리를 책임지는 포천시 식품제조협의 단체입니다 네 포천시 식품제조협의회 김흥기 회장님 외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모금에 동참하시게 된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잠시 마스크 내려와 주시고 회장님께 해주실까요 네 네 우리가 남으로 해서 남을 배려하고 또 함께함으로 해서 네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주는 행복, 나누는 기쁨도 인생 크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마음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의 마음이 어떠신지 아 지금의 마음이 어떠신지 지금의 마음이 어떠신지 나눔을 실천하시기 위해 함께해 주셨으니까요 남은 돛도 동작 생활하니까 제 마음이 떨립니다 네